반전을 꿈꾼다면 지금 바로 도전하라! 2018 서든어택 2차 온라인 리그 예선전! 예선 참가 접수는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예선전은 10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펼쳐집니다.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은 8강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2차 온라인 리그 본선에 진출합니다. 2018 SAC의 포인트를 쌓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2018 서든어택 2차 온라인 리그 예선전! 자세한 내용은 서든어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